가겠습니다 첫번째 포즈부터 갈까요? 갑니다 정면 10개월만에 컴백한 시그니처가 여름에도 돌아왔습니다 좋은 기사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도 시선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도 갈까요? 하나 둘 셋 뒷쪽에는 영상기자님들한테도 시선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록곡 포즈도 있죠 수록곡 포즈 한번 해볼까요?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정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도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정면 뒷쪽에는 영상기자님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서 시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트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? 네 하트 가볼까요? 오 크게 준비를 하셨네 알겠습니다 정면부터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자연스럽게 왼쪽으로도 시선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도 가볼까요? 자 하나 둘 셋 정면 보시고 뒤쪽에 영상기자님들 보시고요 움직이는 하트로 한번 네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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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